15장 36절부터 18장 22절까지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이 시작됩니다 자 어느 성부터 가냐 하면 빌립보, 두번째 대살로니카, 그리고 베레아 그리고 대살로니카와 베레아는 거의 같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테네, 그리고 고린도 여기까지가 2차 전도여행이 되겠습니다 유럽권이죠, 유럽권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지역, 유럽권으로 드디어 성계를 가게 됩니다 1차 전도여행은 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15장 36절부터 16장 3절까지 먼저 서론에 해당되는, 전도여행의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36절,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이와라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 이 마가는 누구예요? 밤빌리아에서 돌아간 애죠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바울이 그때 좀 마음이 상했던 것 같아요 중간에 힘들다고 돌아간 마가를 보고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선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타고 구부로로 가고 구부로는 어디예요? 1차 전도여행도 제일 먼저 갔던 지역 있죠 바울은 어디로 갔을까요?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저렇게 먼저 여러분들이 바울이 전도여행을 이해할 때 먼저 남방, 남방은 아프리카 지방이고 왼쪽, 서방은 유럽 지역, 그리고 이탈리아, 로마 그쪽 지역이죠 그리고 1차 전도여행 지역까지가 바로 아시아 지역입니다 아시아 지역, 예루살렘 교회도 팔레이시아에 속하죠 인종이 달라요, 인종이 자,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2차로 파손을 보냈는데 바울과 신라는 육로를 통해서 1차 전도여행 지역이었던 갈라디아 지방을 가는 겁니다 시리아 지방도 돌아보고 갈라디아 지방으로 가고 그리고 바나바와 마가는 비를 타고 구부러러 간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바나바와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신라가 한 명을 더 픽업해서 인원을 선교 멤버를 채웁니다 그게 누구냐면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마가는 이후로 사도행정 기록에서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바울의 이야기, 바울이 주인공이 돼서 바울이 주도하는 전도여행 기록만 남게 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6장 1절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해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여자여 아버지는 헬라인 디모데라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이니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한례를 행하니 이는 사람들이 그의 어머니는 헬라인인 줄 알미러라 여러 송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워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느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누가요? 바울 일행이 비두니아 지방으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더 급한 데가 있었던 겁니다 8절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간 드로아는 저 끝에 아시아 끝단에 있는 항구도시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화면을 한번 봅시다 화면을 보시면 저렇게 디모데 바울 신라 신라가 이제 쭉 갔는데 먼저 가려고 했던 게 저기 X표시 있죠 저 비두니아 저 위쪽 지역으로 갈라디아 저 북쪽 지방으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아서 서쪽으로 더 쭉 직진해서 간 겁니다 그런데 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이르렀는데 꿈에 나타난 거예요 꿈에 마게도냐에 마게도냐 사람이면 유럽인이니까 좀 허여먼 사람이 나타나겠죠 나타나가지고 와서 우리를 도우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이제 꿈의 게시를 받고 건너가서 빌립보성에 이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안정 인정하미로라 자 그래서 참 이 사도행전에 강조하고 있는 바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께서 바울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베드로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이 사도행전에 저자인 누가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중요한 건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하고 이 모든 복음 전반 사역을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 11절 우리가 두루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자 여러분 화면을 한번 봅시다 자꾸 왔다 갔다 정신없죠 화면을 보시면 여기가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빌립보 지역인데 빌립보가 빌립보 빌립보가 그 필리포스 2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죠 필리포스 2세가 금광을 발견하고 그 도시를 바꿔서 빌립보라고 짓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리포스 2세의 도시인데 마케도냐죠 마케도냐 지역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로마에 먹히고 난 이후에 로마의 군 출신들이 절반 이상이 살았던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은퇴한 사람들도 있고 군인들도 있고 그 사람들이 빌립보에 살았던 거예요 아무래도 이렇게 풍요로운 도시다 보니까 로마 사람들이 많이 정착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갔을 때 유대인 회당이 없었어요 유대인 회당이 되기 위해서는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어야 되는데 10명이 없다 보니까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런 곳을 바울이 전형적인 로마화 된 로마 식민지인 로마화 된 도시를 바울이 유럽 첫 선교지로 방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스 북동부 해안의 필리피라는 지금 빌립보성인데요 자 뭐 이렇습니다 사진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루디아 기념교회 여러분들이 혹시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방문하게 됩니다 루디아 기념교회 자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데요 12절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 유럽의 첫 선교지 또 로마의 식민지라 자 로마의 식민지라 이성에서 수위를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이제 바울의 전략이 어제 제가 뭐라고 그랬죠? 유대인이 회당을 찾는 것입니다 유대인 회당을 찾아서 유대인들 중에서 남은 자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서 보금을 기다리고 있는 자 그런 자들을 전략적으로 먼저 바울이 택하는데 근데 여기는 회당이 없어요 회당이 너무 로마화된 도시인 겁니다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소로서 하나님을 섬기려는 루디아 아니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섬겨?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그 70인경의 번역과 함께 히브리 성경을 헬라우 성경으로 번역과 함께 이방인들이 유대교에 대한 관심 그리고 경건한 이방인들이 예수님 시대에 거의 뭐 학자들의 기록이 하면 200만 명한테 흩어져 있었던 굉장히 놀라운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에 심취한 상태였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것이 바로 보금이 뿌려질 수 있는 준비를 하나님께서 시켜놓은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잘 모르고 성경을 읽다 보면 자꾸 의문이 많이 드는 거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이게 말이 되나?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는데 이방인들이 유대인들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이제 우리가 그런 배경을 알면 우리가 성경을 더 정확하게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냐 바울이 처음에 아유 됐습니다 우리 가서 여관에서 잘게요 그랬는데 강권해서 데려가서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신 거죠 다 예비하신 겁니다 자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제 회당이 없으니까 점치는 귀신들인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므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뭔가 좀 불길합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같이 여러 나를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 돌이켜 바울이 당장 고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고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바울은 불보도 뻔했던 것이죠 그래서 막 참고 참다가 너무 괴로워서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는 그 얘기에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느라 근데 문제는 19절부터 벌어집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을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그렇죠? 로마 사람인 우리가 제가 앞에 설명했듯이 빌리포는 철저히 로마화된 도시입니다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수걸 전한다 하가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나 그 밤을 차코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제 바울이 또 고생하게 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면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 마치 구원의 그림 같아요 메여있는 것들이 다 벗겨지는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분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워 자기라나 하가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뤄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들 이제 여기서 그 유명한 말씀 나오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에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식서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나리샘에 성관들이 부하를 보내요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 데려다서 바울에게 말하듯 성관들이 사람을 보내 너희를 놓으라 하니 이제 나가라 평안히 가라 바울이 이르되 이제 바울이 꼬장을 부립니다 로마 살아있는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니들이 때렸다 공중 앞에서 짜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버려내려고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신이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성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로마 시민권자 로마 제국시대 때 로마 시민권을 가지기가 그렇게 어려웠는데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니까 이제 벌벌 떤 겁니다 재판도 하지 않고 때렸으니까 근데 여기서 37절 보면 로마 사람인 우리라고 얘기하죠 우리 그러니까 바울 말고 또 로마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 일행 중에 그래서 학자들은 신라도 로마인이 아닐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한 사람도 아닌 두 사람 두 사람 이상을 지금 로마 시민권자를 때렸으니까 두려워합니다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오겠으나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자 첫 번째 유럽 선교지였습니다 자 이제 빌립보에서 내려와서 데살로니카 지역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자 데살로니카 지역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저기가 지금 현재 현대 데살로니키입니다 저런 사진 보면 자꾸 여행 가고 싶은데 자 빨리 빨리 이제 코로나가 사라져서 선교도 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사진으로라도 보시죠 사진 보시면 저기가 현대 마케도니아의 수도 그리스 땅이죠 그리스 땅에 아름다운 해안도시 데살로니키입니다 데살로니키는 빌립보성보다 훨씬 더 로마화된 도시였습니다 여기서는 로마의 퇴역 장군들이 살던 도시였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은퇴하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식민지였던 그리스 북동쪽 이쪽 도시에다가 풀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도시를 새롭게 세워가지고 로마가 그렇게 전략적으로 도시화 시켰던 동네입니다 그게 빌립보성과 데살로니카입니다 현재 데살로니키 동네고요 자 17장 1절 자 그러니까 데살로니카는 마케도니아 당시의 수도였기 때문에 굉장히 번화한 도시 사람들이 많은 곳이었겠죠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당연히 유대인 회당도 있었을 겁니다 유대인들도 많이 몰려 모여 살았을 겁니다 자 17장 1절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카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해한 시기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토가 해를 받고 죽은 자건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메시아다 회당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중에 어떤 사람과 경건한 헬라인의 금물이 역시나 유대인들은 회개하지 않고 헬라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바울의 복음을 유대인 회당에서 전하는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크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하셨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더다 이 사람들이 다 죄의 명을 보십시오 죄의 명 가이사의 명 황제입니다 황제 황제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그러니까 예스큐리오스라고 얘기하니까 예수주 주 예수라고 하니까 이걸 빌미로 잡아가지고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지금 위험한 복음 그때 당시에 카이사르의 복음이 있었습니다 카이사르의 팍스 로마나 카이사르가 가지고 힘으로 가지고 온 팍스 로마나 평화의 복음이 있었는데 이제 다른 평화의 복음 예수라는 주 예수라는 왕의 이름 그러니까 지금 반역죄로 몰고 있는 거죠 아주 심각한 상황인 겁니다 무리와 읍장이 다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나머지 사람들의 보석권을 받고 놓아주니라 자 이제 엄청난 박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박해가 있고 밑에 베리아로 내려갑니다 바울이 10절 밤에 형제들이고 바울과 신라를 베리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리아 있는 사람들은 제살로니카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대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리아에서 전한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신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그러니까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화면을 보는 게 아니군요 화면을 보는 게 맞네요 화면을 보시면 바울이 저렇게 아테네로 내려가고 디모데와 신라가 대살로니카와 베리아 지역에 남은 겁니다 14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게 또 대살로니카 전수랑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15절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아덴 아테네 아테네까지 이르러 그에게 신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납니다 자 이제 디모데와 신라는 대살로니카 지역에 남고 바울은 아테네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자 다시 화면을 한번 보시죠 화면을 보시면 여기가 아테네입니다 현대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그 동네에서 가장 높은 지역에 서 있는 신전이 있는 곳 이 아테네는 일찌감치 아주 오래전에 주전 8세기 8세기 때부터 이미 오래된 철학의 문명을 꽃을 피우기 시작했죠 그때 이제 또 시간이 지나고 플라톤과 소크라테스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철학의 고향과도 같은 곳이죠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곳입니다 자 저기 아테네 아크로폴리스인데요 참 사진 멋지게 찍었죠 제가 올여름에 아테네로 난민 성교를 갈 뻔 했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못 갔는데 정말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아크로폴리스 꼭 가보고 싶었는데 아크로폴리스 근처에 아테네 박물관 있습니다 거기도 꼭 가야 되는데 너무 아쉽고요 빨리 끝나서 아테네 난민 성교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저기가 아테네 아크로폴리스인데요 어 저기 그 아테네라는 이름 자체가 그 아프로디테 사랑의 예신 아프로디테 고향은 사이프러 섬인데 아테네를 신으로 모신 도시는 아테네죠 아프로디테를 신으로 모신 동네는 아테네죠 그래서 신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은 겁니다 신들의 도시이기도 하고 꼭대기에 그렇게 신전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아크로폴리스 그 신들의 도시 신들의 도시 근처에 보면 그 부속 건물 중에 아고라라고 있습니다 아고라 아고라가 뭐냐면 시장입니다 시장 저기에서 저기가 유명한 아크로폴리스 아테네의 아고라가 유명한데 왜 유명하냐면 저기서 모든 철학이 다 나왔어요 저기서 사람들이 그늘에 누워서 허탄한 아니면 복잡한 사변적인 그런 철학적인 이야기들 논쟁들을 어마어마하게 했던 곳이 바로 저기 아고라입니다 저기에 바울이 도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16절 봅시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과 또 장터 여기 아고라예요 아고라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 스토아 철학자들이 아테네에서 가장 유력한 철학자들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은 유물론자들입니다 유물론자들 봄신론자들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한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뭘 전해요?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초대교회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초대교회 복음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부활 부활의 복음 십자가 부활의 복음 19절 그를 붙들어 아리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진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느라 하니 듣고 싶은 거예요 아고라에 몰려있은 철학자들이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낙은에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제가 방금 얘기한 내용 22절 바울이 아리오바가의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로 보니 범사의 종교심이 많도다 우선 인정해줘요 우선 그 사람들의 종교심 신을 찾고자 하는 그런 논쟁 철학 이런 열심들을 인정을 해줍니다 바울이 굉장히 수사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 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균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수사 철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수사 철학자들 범신론자들 그러니까 그 자연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철학하는 행위 자체도 나쁜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 결론은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그 레터릭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죠 자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받아서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저주의 경계를 한장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시미로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어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 이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 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리다 사람의 기술과 구안으로 새긴 것들을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강구하셨거니야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타명하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제 마지막 복음 증거합니다 쭉 설명하고 마지막 복음을 제시하죠 이에 그를 죽은 자가 언제 살리신 것으로 예수님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예수의 부활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중요한 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왜 조롱하냐 하면 그리스 철학은 철저히 이원론적이거든요 걔들은 사변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것은 이디아의 영혼이 변치 않는 진리에 속하고 이디아 영역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선한 것이고 가변적인 것들 눈앞에 변하는 것들 육체라든지 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악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영혼을 가두는 감옥의 육체라고 걔들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몸이 부활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웃긴 거예요 걔들 눈에는 몸이 뭐하러 부활해 이 몸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고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떠나며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리오바고 관리 디오노시오와 다마리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아리오바고 관리가 믿으려고 했으니 놀라운 반응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바울이 아테네에서 고린도 지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18장 1절 고린도 성교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 사는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로마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갑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갑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이제 새로운 파트너를 만났죠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바울이 고린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5절 봅시다 5절 보니까 신라와 디모데가 어디 있었어요 아까 기억하시죠? 신라와 디모데가 대살로니까 남겨두고 왔죠 이제 신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로부터 내려왔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